네, 쇼비들템의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쪘안! 그루브 기어에서 나온 스트랩, 패브릭 스트랩입니다. 연주자들을 위한 기능과 패션의 조합으로 되어 있는 정말 편안한 스트랩입니다. 모던한 패브릭 질감이 돋보이고요. 그리고 고급스러움이 좀 한층 가미가 됐어요. 이런 메탈 소재 같은 거, 메탈 하드웨이를 장착해가지고 디자인에 좀 신경을 쓴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친환경 합성 가죽으로 써진 스트랩 엔드 부분도 마감이 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는요, 네오프렌 재질로 넉넉한 패딩 처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진짜 두께가 상당해요. 푹신푹신. 장난 아니죠. 가죽 스트랩도 편안하지만 이런 또 패브릭 질감이 굉장히 몸에 딱 담기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길이 조절은요, 차량 안전벨트 방식의 기술을 적용을 해가지고요. G-HOOK이라고 하죠. 그거를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유연하게 길이 조절을 이렇게 되게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딱 맸을 때는 딱 안정적이게 고정이 되죠. 이런 메탈 소재도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착용을 하면 뒤쪽으로 가겠죠. 네, 이렇게 어깨에 안정적이게 딱 감기고요. 그리고 뒷모습까지도 굉장히 예쁜 디자인적인 패셔너블하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무게감이 이 메탈 소재 때문에 약간 나가긴 하는데요. 가죽 스트랩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패브릭의 편안함과 안정성을 그대로 추구한 그리고 거기에 패션까지 가미한 그런 패브릭 스트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격대는요, 보통 10만원 정도의 가격이 있는데요. 얘는 그쪽에서 8만원으로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네요. 그루브 게어에 스트랩, 패브릭 스트랩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